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는 요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아니 아니 그렇게 진부한 거 말고 경공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소개해야죠 경공만의 것? 네 좀 더 경공다운 거 좀 더 경공스러운 거 있잖아요 한번 들어볼래요? 내가 가진 꿈을 보다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자리 아시아 최대 규모의 넓은 학교 최고의 시설은 내 꿈도 최대로 넓고 크게 키워줄 수 있어 그건 경공만의 넉넉한 스케일과 긴 역사가 만들어준 자산이지 남들과 다른 선택 남들 당하는 직장이 아니라 나만의 직업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? 대한민국 발전의 최대 원동력 단연 제조업 아니겠어? 만들고 싶은 모든 걸 제대로 한번 만들어봐 네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 우리와 함께 전문적인 선생님들과 숙련 기술을 연마하고 뜨겁게 배워보지 않을래? 전국 유일해 전국 최고의 산업 전문가 그게 바로 우리가 될 거니까 4차 산업 혁명 시대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면 얼마나 좋겠어 미래를 뒤흔들 변화도 바로 여기서 시작될 거야 게다가 6분 K9 자조포병 부사관이 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도 주어진다고 어때? 정매 멋지지 않아? 수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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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업? 진학? 군 특성화? 우린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뭔지만 찾으면서 즐겁게 학교를 다니기만 하면 돼 경국만의 특별함, 경국만의 커리큘럼, 경국만의 전통성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니까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양성하는 요람입니다 K-직업교육의 전당, 경기기계공고에서 미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인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클래스가 남다른 교정 클래스가 남다른 학생들 두 번 생각하지 말고 서울 명문 특성화고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